다니엘 기도 65 예심찾기 2023년 1월 21일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비록 내 생각과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날마다 점점 더 조금씩 발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은 24루틴이 온전히 자리잡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루 3번 다니엘 기도 중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매 순간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일상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점점 더 그렇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 정말 주님께 온전히 속하기를 원하며 주님 뜻대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. 아버지 이 하루도 함께 해주셨으니 감사드리며 이제 저녁에 주님과 함께 깊은 심을 누리고 또한 새날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또 일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 바라크